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한 15년? 13년? 전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은 1년짜리 뉴스였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봤던 게. 지난 정부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같은 것 같습니다. 내용의 경중과 완전히 무관하게 말입니다. 언론이 다룬 기간으로만 말하면 다양한 취재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노동권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 기사의 수로 혹은 탐사 취재의 수로 가장 많았던 건 4대강 보호가 얼마나 환경을 해치느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이 물보고 기분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같은 발언을 그때 처음 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토건 사업을 통해서 토건과 관련된 기업, 관련된 공무원, 고위관료 그리고 정권에 이르기까지 유착되어서 수익을 나눠 먹는 것은 생각보다 큰 비리라고 2000년대 말만 해도 사람들이 여겼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한 일이 지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유튜브와 라디오, 신문에서 신문 빼고는 거의 안 다뤄집니다. 네, 근데 신문도 한 9면 정도 가야 있는 것 같아요. 9면에 있다는 건 어떤 에디토리얼이냐면 정치부가 다루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환경 얘기다. 네, 환경부 혹은 사회부의 기자가 다루면 1면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팔면 뒤로 갑니다. 보통 종합일간지에서. 특히 지금 한국 언론에서 환경은 사회 안에서 되게 후순위 있는 이슈 분야다 보니까. 네, 오늘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환경도 당연히 걱정스러운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로 누가 얼마나 나랏돈을 해먹느냐이긴 합니다. 이거 작은 일 아니라니까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와중에 저희라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때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 건조함과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 에그타르트와 스콧 맛집 꾸루꾸루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25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것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지금 어디야? 너네 집앞 달콤한 순간엔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무릎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건조에서 제가 그거 때문에 러닝을 하다 관뒀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 러닝화를 맞춤 피팅을 해준 데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만에 한 달치 예약이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하 그건 제가 알아요 몸을 이해하기 20대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무료 구독 중이거든요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관절 건강에 네매쌤을 매일 같이 먹고 있답니다 큐비엔 얘기입니다 유료 구독 중이시군요 네 유료 구독을 하려면 이제 효율이 좋은 걸로 잘 올라서 하셔야겠죠 네 큐비엔에서 추석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 유산균인지 간식인지 모를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최대 40% 할인 중이고요 네 기괴한 폭염 속에 정말 기괴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우리네 면역력을 위해서 면역 밸런스 N을 최대 40% 할인 중이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선물해도 부담 없는 스탠다드 건강기능식품의 대명사 큐비엔입니다 온라인에 다른 곳에도 있고 심지어 대형 약국에도 있지만 저희 정도의 가격은 없다고 해요 액세스몰에서 큐비엔 선물세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고시예요 환경 관련 전문가를 찾다가 제가 국회에 아는 분 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는 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합니다만 한국엔 여자 이름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뭐 동명이인인가? 아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동명이인일까라고? 아는 사람 몇 우리 방송에서 보는 사람도 몇 없고 아는 사람도 몇 없잖아요 네 동명이인인가? 오늘 뭐 지난달에 그분이 와서 뭐 국회에서 관련된 세미나 진행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찾아봤어요 어? 내 아는 사람이네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명박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좁죠 이런 정식 코칭은 제가 그래도 자주 봤는데 처음 부르는 것 같네요 생태지평 연구소 풀네임은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입니다 보통 생태지평이라고 부르죠 생태지평의 강은주 책임연구원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월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비상임 덕질연구위원으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 적응을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아 이 긴 긴 아주 긴 비상임 덕질연구소장 월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강은주 박사는 좀 어색하다 그렇죠 강은주 연구원 합시다 마지막에 나오신 게 언제셨어요 그게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우리 국정감사 때 제가 가혹한 노동을 시켰어요 환동의만 하신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여러 상임위를 살폈습니다 강은주 책임연구원이 원래 이쪽이 전문부냐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몇 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쪽 전문분야에 있던 분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갑자기 이게 뭐냐라면서 말입니다 사람들도 신문에 이게 오른 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좀 천천히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도대체 그 국회 관련자는 누군가요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소스 아니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 데서 취재형 까라고요 깜짝이야 무리하시긴 네 땜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말일이었어요 근데 땜 신규 땜 건설 14개라는 뉴스를 보자마자 적지 않은 환경단체 활동가 직업이 활동가인 사람들이 다들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부터 사대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경단체 환경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하고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런 걸 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무릎 후유증이 아직도 PTSD가 네 여전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나이 드셨던 신부님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네 땜을 보자마자 다들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너무 오래간만이라 당황스럽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환경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랬다더군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거나 혹은 이제 뉴스에서 주목하거나 일면에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리백을 잘 몰랐다라는 거 외에는 그리고 원전을 엄청 좋아한 정도의 인상일까요? 그렇죠 CF백하고 원전 생태계의 부활이 있었고요 아 그러네요 아리백 이렇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욕할 것 같은 근데 그리고 이제 K텍소노미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친환경 발전으로 포함되는 과정도 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요 이 단어 안에 원전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K 한 글자에 다 녹아있는 거네요 그럼요 K는 원전 그리고 보수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규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봇대 뽑기라든가 규제는 암덩어리 이런 발언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킬러 규제혁파라는 이름으로 환경 관련한 규제들이 되게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이름 너무 웃겼어요 이 킬러 규제혁파를 얘기 많이 할 때가 제주 제2공항 건설할 때 환경영화평가 거의 생량에 가깝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했던 말이 킬러 규제혁파인데 네 맞습니다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킬러에 대한 규제를 없었다는 거죠 마음껏 킬링을 하게 해주겠다 이게 뭐 디아블로야?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환경영화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규제 샌드박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맞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준이 됐고요 흑산도 예리 인근의 국립공항 일부가 해제가 되고 대신 설악산 국립공항의 케이블카 건설이 다시 시작됐죠 케이블카 요즘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건 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대강 제자연화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되게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컸죠 후쿠시마 오염수 사격에 대해서는 거의 무대응 환경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 그나마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됐던 이야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래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정책이 180도로 바뀌고 돌아온 빨대 네 그리고 총선 시기에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시적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공익활동가들이 요즘에 거의 과로지경이에요 인권, 여성, 평화, 노동 이런 모든 대부분의 공익활동가들이 거의 좀 실세 없이 몰아치는 뉴스에 하나씩 천천히 하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재미있어요 이 반대 세력은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었나 싶습니다 반대해야 될 걸 내게 꾸러미를 매일 갖다 줍니다 아 그러네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활동가도 과로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군요 네 그리고 이진숙, 김문수 이런 뉴스들이 오면 스트레스가 더한데 예를 들면 그린벨트 과감하게 해제 광경만 하지만 아 네 이런 거 오면 하나씩 해 하나씩 그렇네요 이번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땜 얘기하고 정말 얼마 안 지나서 나왔죠 이거는 정말 헬리아이가 너무 많은데 OECM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기준 30년까지 30%를 달성해야 되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기준이나 약속 이런 거하고는 사실 이 정부는 거리가 먼 국제 기준에 미달하기로는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것 같고 CF100 얘기하면서 우리는 핵 계속 원전 계속 껴안고 있을 거고 기업들이 수출을 하든 말든 사실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뭔가 환경이라는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전 정부 지우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예 트럼프 일기 같은 거 네 뭔가 시장주의 뭐 개발주의라는 어떤 이름을 붙이기에도 조금 아까운 게 정책을 뒤집어 엎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뭐 어떤 단점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거나 뒤집어 엎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CF100은 원전을 추가하는 거고 그건 ESG에 역행하겠다는 건데 ESG에 역행하는 회사가 ESG에 역행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 어떻게 다우존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그러니까 돈과도 무관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관성 없다는 평가 이협입니다 시장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사실상 이걸 예를 들면 이념 보수 시장 보수 이렇게 규정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2024년 7월 31일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댐 1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4개를 만든대요 14개 지금 환경부 장관은 7월 24일 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된 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주임한지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이 발표를 그러니까 최 장관이 오시고 첫 정책 발표였던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미 이런 일을 하라고 이제 물고 간 전령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장관 시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인사청문회 자체도 사실상 좀 그랬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막내라 바빴어요 그 청문회 기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거의 뉴스에서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분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언론도 야권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서 여러 사람 들어올 때 막지 못합니다 이분 이제 출마를 했었던 분이라는 거라든가 이분이 이제 출마했을 때 한동훈 현 당대표 지원 요새도 엄청 다니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어쨌든 아 얼굴 보니까 기억나네요 네 네 데이터 센터를 해서 다뤘던 것이 맞습니다 송기현 의원한테 크게 깨졌습니다 원주의 대대로 유지 집안의 아들 기재부 출신인 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라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관이 오시고 일주일 만에 첫 정책 발표가 신규 땜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환경부의 계속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면 8월부터 계속 지역 설명회를 좀 다니겠다 14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면 그것도 듣고 설명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땜 건설을 하면 이게 상수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무슨 소리예요? 마무가를 막 버리시라는 게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화하겠다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아무튼 잘 해보겠다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를 최소화하겠다는 건 누군가는 수몰된다 그렇죠 배틀로얄 없도록 하겠다 가리네요 자 이제부터 물 맛을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땜의 위치나 규모 용도 등은 현재까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게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그게 재밌는 게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청사진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다니는 순서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가 심할 것 같은 거야 실제로 반대도 심하고 느껴진다 국민의힘 군수들이 막 날 죽이고 가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정해진 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어휘 속에도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지 정도의 메시지만 읽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입천 댐 어떤 천의 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자리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어딘지 대충 다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 수몰되고 어느 수계가 바뀌는지는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신규 댐은 건설 백지화를 정부의 방침으로 정한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니까요 네 그래서 다목전댐 건설이 2010년 착공이 된 게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전댐 이후로 14년간 한 번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 달에 국가 주도로 대규모 댐을 건설을 하는 걸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대훈화와 사대강 사업이라는 큰 어떤 하천에 인공적으로 재방을 세우고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 하천 생태계 환경 파괴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걸 국민들도 공감대가 생겼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댐 건설 자체를 정부와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 세운 정책 방침은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 인공 설치물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정책 기조가 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언론은 누가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댐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이걸 헐어버리려고 한다 없었으면 망했다 네 맞아요 사실상 유역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거나 하는 물관리 정책들을 세웠는데요 이때 사실은 처음에 댐 건설 계획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계속 있었어요 쭉 지으려고 했었던 게 한 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주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이 모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던 건 못 돌리고 이건 처음에는 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놨었지만 이후에 또 평가라든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낫심이 낫다라는 결론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나서 그런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게 2018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초기에 결정이 된 건데요 그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댐 건설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나 사회적 갈등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관리 통합이 됩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이때 대규모 국가가 이런 국책사업으로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12개 댐이 모두 없었던 일이 되었고요 이때 시작한 원주댐과 봉화댐은 2014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10년 정도 걸려서 두 댐 모두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할 단계가 되었고요 그 원래 계획에 있던 12개 댐은 사실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했던 거네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훨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사라졌던 12개 댐 중에 지천댐과 대덕댐이 이번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 다시 준다 9월 네 용량이 하나는 그대로인데 대덕댐은 그대로인데 지천댐은 좀 더 커져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목이 무찔러가지고 강 안에 집어넣는데 다시 쏟아오는 것처럼 물론 영물이 아닙니다 어쨌든 환경부는 이 댐 건설의 논리가 기후대응이라고 해서 기후대응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수도 많았고 과문도 많았다 그래서 3년간 피해액이 얼마고 인명피해가 얼마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이 댐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보면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댐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대응? 여기부터 틀렸죠 왜요? 근원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홍수는 물이 넘치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넘치도록 하는 공간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류지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게 맞고요 한국은 이미 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근원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문제의 근원과 해결의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도 이야기합니다 14년간 아무것도 댐을 못 지었다 그래서 14개를 새로 짓겠다 그래서 어느 권역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영산강 섬진강 권역에 몇 개씩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후대응댐이 된다 한 번에 80에서 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댐은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이 될 것이고 수변공원도 짓고 캠핑장도 짓고 해서 댐 주변 지역의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캠핑장과 수변공원 얘기가 이 패턴은 늘 티피컬한 것 같아요 사람이 듣다 보면 졸려지는 틀리지 않은 말을 막 해요 상황과 맞지 않은 그래서 기자들이 졸아요 평론가들이 졸아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하고 논평을 안 해요 그럼 그 사이에 후다닥 해치워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미 결제 다 받아갔죠 그리고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대요 홍수와 가뭄 막을 수 있대요 캠핑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다 있네요 진짜 그러면 기후대응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체감도나 민감도는 높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기후위기에 과연 적합한가 진짜 설명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 이유에 맞는 역할을 하는가 땜을 지어놓으면 다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잠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우승팀 팬이 되셨어요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향후 29년간은 아니길 빕니다만 제가 홍대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요 퇴근길에 항상 야구를 보면서 퇴근을 하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퇴근길에 야구를 중계를 틀고 어느 지역이 우천 취소가 됐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잠실 야구장에 우천 취소가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왔죠 그때 그래서 외야가 거의 폭포가 흐른다 그런데 사실 홍대 입구 전철역 근처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약간 흐리기만 하고 습하기만 하고 그렇게 비가 쏟아질 것 같지도 않은 날씨였어요 마포구는 비가 안 오는데 잠실은 비가 온다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라운드를 덮을 새도 없이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국지 네 국지성 호구 이 비의 양을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 적어온 숫자들을 조금 보면 서울시 동작구에서 1시간에 141mm 군산에서 최근에 시간당 146mm 이런 기록적인 폭우들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이 댐이 가둘 수 있는 최대 용량이 80에서 220mm예요 시간당 140이 온다고 하면 이 댐은 사실 굉장히 작은 용량인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댐이 넘쳐요 네 이따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댐이 넘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방류를 해야 돼요 방류를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루에 물이 넘치겠죠 하루에 넘치겠죠 그러니까 댐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물을 가둬서 밑에 물이 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육지였던 곳이 그냥 비가 오게 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잠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쏟아지는 물이 방류가 쫙 내면 그게 전두환이 떠들던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이었죠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불행한 사고 해병 내가 위에 영주 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영주 댐이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방류를 했기 때문에 하천 화류에 그 댐 화류에 그 홍수가 나왔고 물이 휩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댐이 물을 가둬서 홍수를 예방한다는 기능을 못한 거죠 그럼 방류를 안 하면 또 오히려 댐 쪽이 넘쳐서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한계수양까지 물을 채우면 그럼 때문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같은 이상기후에서는 그냥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저 오늘 진짜 신기한 경험했어요 아까 출근하다가 램프에 들어가는데 램프 초입에서 2초 동안 햇빛이 딱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해? 이러면서 어 팔 타겠네 원래 운전자는 그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램프를 지나서 도로로 들어왔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제 동생은 버스 타고 가는데 동작구였는데 한쪽 차선에는 비가 오고 옆 차선에는 안 오는 걸 봤대요 길 건너랑 길 옆에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선로를 따라 서울 서쪽에서 서울 동쪽에서 서울 서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한 1km는 포거 쏟아지다가 1km는 해가 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저 정도 용량의 댐이 거기에 적절할까? 사실은 이게 댐이라기보다는 대댐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저수지 좀 큰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큰 게 1억 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댐을 건설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환경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잠실에 비가 계속 많이 와 2024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잠실에서 이제 야구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포구로 비가 좀 덜 오는 마포구로 10년이 걸려서 야구장을 이사하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와 창의적이야 왜 이렇게 설명 잘하셔? 그러니까요 속속이 해돼요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모든 야구팬들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겁니다 앞으로 마포에만 비 온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후엔 비가 더 많이 올 거잖아요 어떻게 내릴지 모르잖아요 10년이 걸려서 야구장을 마포로 이사하겠다는 결정이 이번 댐 건설 결정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포에 지어야 하는지 그럼 정말 2024년과 10년 뒤에 날씨도 잠실에 계속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하게 될 건지 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 지구인이 다 합니다 10년 전 날씨랑 자기가 사는 땅의 날씨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10년 뒤를 무슨 수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어떻게 비가 내렸고 어디에 물그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효과가 나는다 이런 분석 자료라고 하는 게 모두 깜깜이인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럼 떼 쓰는 거잖아 아 나 떼 만들래 만들고 싶단 말이야 아 왜 마포지? 마포에 누가 땅 주인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원래 그 사투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짧은 시기에 유행하는 사투리가 있는 거 아시죠? 지역 안에서 아 그렇죠 세부적인 단위와 시기로 네 저 같은 놈들이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전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때 데미지라는 사투리가 유행을 했었어요 아 영어 데미지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러니까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당연히 되지 이런 뜻이에요 아 데미다 그러니까 아 데미지 아 데미지 아 데미 이러면은 아 지금 피방고 아 데미 이러면은 피방 지금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죠 아 이해했어요 덴대지 근거 없는 확신 그렇죠 지금 정말 데미지가 된 거잖아요 덴뎀 갸우뚱 전 최대한 따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된대잖아 자 한강 유역에는 댐이 크게 북쪽의 수도권 인근에 가까운 게 두 개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수입천댐하고 아미천댐인데요 연천 지역하고 양구 지역이에요 제일 큰 게 1억 톤 수입천댐이고요 아미천댐이 4,500만 톤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예를 들면 용수가 부족하다 가뭄에 농업이 어려워졌다 혹은 이 동네가 공장이 굉장히 흥수가 많이 나서 수혜가 많이 났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나 지을래 재미야 이게 제일 큰 고민인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향후에 저희가 잘 주민들하고 설명하면서 지어보겠습니다 10년이 걸릴 일이에요 라는 게 환경부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몰 주민은 최소화할게요 이건 진짜 누군가는 수몰되지만 입사 면접 볼 때 앞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후가 막 너무 극단적으로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후 대응을 기후 적응과 산소 감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홍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홍수 조절지나 저류지 같은 사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은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서 예쁘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렇죠 사천이라고 평지에 내려오면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는데 물이 넘치는 지역은 휙 하고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물이 넘치겠죠 그러면 이쪽에 물이 넘쳐도 괜찮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류지인가요 네 약간 땅을 파서 평상시에는 약간 습지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저수지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군요 물을 고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습지 평상시에는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거기에 물이 넘쳐도 되는 범람지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하천 같은 데 사람들이 진짜로 캠핑 많이 하는 데 가보면 그렇게 모래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면 약간의 매입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사례들이 이미 되게 많아요 영월 홍수 저류지도 있고요 홍수 조절지가 여기저기 몇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이 이미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단체들이 이야기하는 홍수 조절 홍수를 대비한다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자연성 하천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예방할 수 있는 공간에 홍수에 물이 넘칠 수 있는 땅 습지를 만드는 것 그게 생태적으로도 더 낫다 그런 저류지를 고위관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네요 만드는 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벌 수가 그냥 자연 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워 네 그냥 거기까지 사유지면 매입을 하는데 돈이 드는 정도일 거예요 자연의 어머니가 내 돈을 뺏어가는 기분이 들겠죠 그걸 보고 있으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이수와 치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수는 물을 쓰는 것 용수에 대한 문제고 치수는 재해를 예방하는 거라면 치수 차원에서는 이런 저류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선,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전 정부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문재인 정부 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관련자 일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 동안 칼을 갈아왔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정권만 되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요 해외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 바닥을 파서 재방을 쌓고 땜을 쌓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재방이 무너졌을 때는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에 이걸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땜을 해체해 가는 우리가 중국 뉴스 많이 우리나라에 소개 안 해줘서 그렇지 중국에 천만 대도시들 서른 몇 개 마음 몇 개 있는 거 거기다 잠겨가지고 이재민 백만 명단이 나올 때 다 땜이 빠개진 때잖아요 쉽게 그렇게 말하자면 장강을 땜으로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했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도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겼다 인명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하천이 흐르던 지역에 천락이 있거나 불악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도심 하천과 비도시 하천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투수층이 너무 많아요 불투수층이요? 물이 안 빠진다 밑으로 아스팔트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빠지니까 낮은 저지대로 모이니까 강남 같은 데가 잠기는 거죠 아 저번에 지하철 난리났던 것처럼요 도시는 어떤 식으로 하천이 흘러가는가 빗물이 흘러서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빗물이 고이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무조건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빗물 저금통이 아마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도시 얘기는 이대구 현실의 주관인 얘기는 아니지만 30년 전에 강남은 결코 물에 잠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강가 일부가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한강가에 있는 반포 이런 곳들은 허구한 날 물에 잠겼어요 근데 강남은 진짜 달동네라는 말이 어울리는 고지대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친 곳들이 절반이었어서 물에 잠길 일이 없었어요 강남역이 물에 잠긴 건 2010년대, 2000년대 이후에요 그전엔 그럴 일이 없었어요 충분히 진행된 도시화가 만든 일이죠 네 맞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녹지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흙이 있는 공간 저장할 수 있게 도시 공원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투수층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빗물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댐이 있는 곳은 비도시 지역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 비도시의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류지를 잘 조성하는 것 그리고 용수 문제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역별로 하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느 지역의 저류지를 만드는 게 가장 피해가 적은가를 보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정권이 얘기했던 물관리 일원화의 거의 주제의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보수 경제지가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비판했어요 좀 심란할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물관리하면 다 죽는다 수준의 공포 마케팅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말하는 제일 불쾌한 패턴이 그거예요 뭔가요?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전문가 라고 자꾸 얘기해요 전문가들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도 거기 있는데 내가 인정하는 전문가 우리는 일원화된 관리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기재부 출신의 전문가 흔히 말하는 땡피아들이죠 잠실 야구장에 비가 많이 오면 잠실 야구장에 빗물 저금통을 잘 만들고 배수 시설을 잘 만들고 그라운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암동에 눈을 돌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신천에 땜을 짓는 거예요 탄천 그러니까요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라서 거기 제공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어쨌든 사실은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대강도 녹색성장이라는 큰 정책 기조 하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하천의 사대강의 볼을 만든다였어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땜과 같은 말이군요 그렇죠. 기후대응댐처럼 그때도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대강에 16개의 볼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물을 내려보내면 홍수도 안 나고 용수도 쓸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럼 홍수 안 났나요? 아니면 물이 더 좋아졌나요? 더 많은 용수를 공급받게 되었나요? 무수질이 좋아졌나요? 뉴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대부분 도시민 입장에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 바로 이해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그게 녹조예요? 녹조 제가 중학생 때 사대강을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녹조라떼라는 말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나는 보수정당이 유능하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때 거기 가서 녹조라떼를 직접 본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낙동강 근처에 살았으니까 실제로 오고 가는 저는 조금 도시 쪽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하천이 큰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저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좁은 데로 가면 더 심했다고 하는데 그걸 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불신을 놓지 못해요 최근에 뉴스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녹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고 전국에 있는 큰 유명한 댐들 팔당댐 이런 댐, 안동댐, 임화댐에 녹조 라떼를 넘어서 지금 녹조 죽에 이르렀다 곤죽이다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대강도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대강 사업의 가장 마지막 사업을 영주댐이라고 하거든요 내성천의 모래강 여기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회마을,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고 영주에 무선마을이 있고 회룡포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면서 모래톱이 만든 지형 공간인 거잖아요 원래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예쁜 곳 네 그래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가고 특정한 성시의 집성촌 한옥이 되게 많기도 하고 하죠 근데 영주댐이 생긴 이후로 이 회룡포의 모래들이 전부 다 강이 물을 따라서 모래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할 일을 잃었으니 땀 모양이 바뀌겠죠 땜에 가둬져 있고요 모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육화됩니다 육지처럼 그러면 빗물을 받아낼 능력도 같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거기에는 나무들이 관목들이 자라거나 그러면 물난리가 나면 집성촌에 같은 성시 사람들이 수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영주댐 상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인동장시의 금강마을 이런 데가 수몰돼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하류는 위험에 처해졌겠죠 그래서 이런 댐 높이 쌓아놨던 이명박 전권 때 그거 했던 데에 가끔 르포 나가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홍수가 난 뒤에 모래톱이 돌아왔다 댐도 못 막을 홍수가 나야 자연이 복원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는데 그전까지는 댐이 자연을 망쳤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약간 퀴즈 한국에는 모두 몇 개의 댐이 있을까요 댐 종류 되게 많네요 설마 많겠습니까 강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목전 댐 용수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관하는 부처 공사도 다 다르고요 근데 약 18,000개 정도의 댐이 있습니다 네? 저 한 5,000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한 1,000개? 와 강이랑 강이랑 다 다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얼굴이 댐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고 하면 대댐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댐이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댐 밀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거의 공직자들을 잘 아는 토건족들의 생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습관이죠? 이 정도면 습관 국제적으로는 댐의 기준에 하구뚝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더 많겠네요 네, 그것까지 합한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강, 낙동강, 금강에는 다 하구뚝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그 위에 다리도 있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물의 흐름을 막는 바다로 나가는 물의 흐름을 막는 댐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영상강이 예전에는 영상포까지 바다가 배가 들어오던 이런 공간이었지만 지금 못 들어오는 이유가 영상강 하구뚝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국은 정말 댐이 많은데 이 정도 댐 규모가 있고 댐이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면 한국은 수혜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렇죠 1만 8천 개가 있고 댐이 그렇게 기능을 잘 한다고 한다면 편집증적으로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아니 이래도 수혜가 나? 이러면서 또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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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환경파괴와 공동체의 갈등 공동체의 수몰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 네, 공동체의 갈등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리고 이제 먼저 환경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 자체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천에 인위적으로 흐름을 막기 때문에 일단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물고기가 오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또 도로하고도 다른 게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물고기들을 위해서는 그러네요 그러면 댐은 쓸모가 없어지니까 어도라는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도라는 걸 물은 안 지나가고 고기만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약간 조그만 새끼, 오솔길 같은 거에서 어도라는 개념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있긴 있군요 있긴 하지만 거의 물고기들이 그 길을 잘 알아서 찾아가라 기대만 가지고 있는 거죠 희망고문?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원인 수많은 공간이 잠기겠죠 물에 그리고 엄청난 물 그릇을 안고 있다라는 거는 인근 지역이 미세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세기후 안개 이런 건가요? 실제로 안동댐이나 이마댐 같은 경우에 인근 수목 생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은 흙하고 온도 차이가 다르게 되잖아요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고 하는지가 않잖아요 물은 비열이 크다 그렇죠 그런 건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기억을 되새겨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온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막기후 가면 덥다는 생각 덜하는 이유가 습도가 뚝 떨어지니까 건조한 거 근데 습도는 생태와 엄청난 관계가 있잖아요 나무도 습도에 따라서 어떤 나무가 클지 결정되잖아요 습도가 변하면 나무는 죽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다르죠 달라요 남수가 문제가 아닌지 농사죠 농사는 진짜 많이 영향을 받죠 안개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고추 이런 거는 일조량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안개 좀만 껴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상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제 이 물을 흐르면 하루에 구불구불한 물구비를 직선으로 쭉 만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수변 생태계가 다 망가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모래가 사라진다거나 흘러내려오는 토사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수변 생태계가 다 달라져요 단적인 예를 들면 영주 땜에 모래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라든가 그런 물고기들도 위협에 처했고요 그 모래톱과 자갈에다가 알을 낳고 사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흰목물대새 같은 아이들이 알을 낳을 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그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땜을 많이 지었어요 자연이 파괴됐어요 물길이 옛 같지 않아요 그때 토건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물길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다 그쵸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 제가 봐요 땜 때문에 운하로 쓸 수 있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배가 다닐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해? 콘크리트로 발주를 많이 해줄게 그럼 다 돈이잖아요 다 발주잖아요 모든 걸 콘크리트로 그러기 위해서는 땜이 시작이죠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바윗돌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그게 하천의 역할이거든요 산에서부터 쭉 토산 바위를 깨뜨려서 토사를 만들어서 하류에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하류에 있는 농지 비옥한 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기능도 사라지는 거죠 사실상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재방을 쌓고 그 인근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참 알리기 쉽지 않네요 정말 이상한 건데 말입니다 그러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꿇으꿇으 온유 마카롱 퍼펙트 25 퍼펙트 25 퍼펙트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일대의 수업 25 Why don't you call 퍼펙트 25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빅그린 할인 빅그린 광고 읽을 때 저희가 건조함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랑 영원히 이별하시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입사시킨지 한달 됐는데? 너무 이르지 않나요? 그건 건조와에 건조가 무슨 문제 일으키면 저는 아니고요 두피의 건조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빅그린이 추석 선물세트로 55% 할인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값 이하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빅그린은 다양한 헤어케어 샴푸와 바디케어 제품으로 미리 추석 선물을 준비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받아봤을 때는 이 합리적인 포장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써보신 다음에 고맙다는 전화가 무조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필품이 짱이죠 추석 선물로는 당연합니다 그것도 아주 너무 좋은 선물을 해주기엔 좀 어렵지만 죽인줘야 되는 사람에게 20년 전만 해도요 마트나 큰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이런 생필품을 따로 플라스틱으로 포장해놓은 선물세트 엄청 많았잖아요 요즘 그게 예전에 비해서 반에 반에 반도 안 팔립니다 맞아요 비누 이런 거 안 팔리죠 왜냐하면 훨씬 퀄 좋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걸 사기 때문에 빅그린을 고려해 보십시오 누구나 받으면 하지만 좋아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뽐내는 센스 있는 선물로 빅그린을 고려해 보세요 액세스몰에서 추석 선물 준비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생태지평의 강은주 책임연구원이고 공부한 거 얘기할 때 신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사예요 박사 행정학 박사예요 땜은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늦추는 역할을 하는 강을 가로질러 세우는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정의 네 그래서 흙을 쐬고 내려와서 이 흙이 댐 안에 갇혀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댐들은 대부분 댐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밑에 아 흙이 쌓여서 흙이 쌓이니까 아 그렇죠 물만 내려가니까요 댐에서는 그렇죠 물 위에만 이렇게 수문의 열대만 점점 그릇은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파내는 일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파야 되는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취수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흙탕물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아주 복잡한 비싼 장비가 물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짓을 해야 되니까 공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다 돈이에요 댐 만 없었으면 안 해도 될걸 근데 이제 댐이 생기면 수질이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각적으로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물을 가둬두고 따끈따끈하면 물이 그걸 먹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녹조 이야기를 하는 생명 녹조도 생명이야 아 네 녹조도 생명이라서요 녹조가 생기면 얘네들이 산소를 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서 물 안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산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고기부터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녹조가 가장 크게 그 두 가지 문제를 배웠어요 지들이 산소를 써서 물 밑에 있는 양반들이 힘들고 또 하나 지들이 이렇게 물 위에 쓱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물 아래 햇빛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면에서 물 아래에 있는 생물들은 살기가 아주 빡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물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죽으면 그대로 그 안에서 썩겠죠 네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집 안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곰팡이가 생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의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들이 다 오염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잘 안 오고 싶어요 맞아요 밥도 계속 밖에서 먹고 돈 더 더 쓰고 목욕탕 가고 일부러 맞아요 이사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댐에 있는 물은 우리 상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녹조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영양, 수원, 햇볕이라고 영양, 수원, 햇빛 이야기를 합니다 플랑큰톤들이 먹고 살기에 되게 좋은 사료가 되는 게 인, 질소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영양 주로 사료나 비료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지하수라든가 댐으로 몰려드는 물에 이게 많으면 당연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 인근 바다에 녹조가 많아요 거기서 주는 사료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론 물고기도 많지만 그렇죠 거기에 녹조가 제일 많이 되고 오염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사에 벌레 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 따끈따끈하게 지면서 광합성하고 이 친구들이 산소를 많이 쓰게 되고 여기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살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녹조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천혜의 자원을 녹조가 마음껏 이용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해법은 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물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물이 흐르게 하는 건 정권만 바꿔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건 지금 인류가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여 있으면 계속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흐르면 그나마 덜 올라가는 거죠 물의 온도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산소 물의 흐름을 계속 원활하게 해주는 게 녹조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댐 위에 고인 물에 가면 수차 같은 걸 돌리기도 해요 녹조 발생하지 말라고 안에 순환이 되라고요 물 순환하는 그 수차 같은 걸 돌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황토를 뿌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뭉쳐서 가라앉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건 댐이 없으면 되는 문제였다 이거 다른 말씀인 거죠 녹조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곰팡이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물이 오염되고 그중에 남세균이 급증을 하게 되면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댐은 농사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식수원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지표수 이 댐에서 취수해서 먹는 지하수보다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수돗물 댐에서 먹는 게요? 네 지표수를 식수원으로 쓰는 게 많아서 당연히 식수원하고 직결되는 거죠 이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몇 번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고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물로 농사를 지으면 벼에도 이게 농축이 돼서 인체로 옮겨온다 이런 뉴스들을 식약처에서 점검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품들 검사할 때 네 이제 최근에 그런데 낙동강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를 취수원으로 하는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대구부터 부산까지 여기에 이제 이걸 샘플로 검사하는 상수원 모든 곳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 남세균이 검출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의 사식수원인 팔당상수원 팔당댐에서도 녹조가 비상이라는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사실 이름이 좀 굉장히 뭔가 금속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간과 폐 생식기 신경계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강상수원 수도권의 상수원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댐을 만들면 그 물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제일 고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걸 더 만들어볼까라고 하는 게 제일 당황스러운 거죠 이 멘탈리티는 참 궁금하고 그 입장이 돼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모든 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위험 물질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도 좋으니 나는 댐 건설을 통해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딱히 연구는 안 해봤고 일단 해보겠지만 게다가 이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차저차에서 또 정권 넘어가면 이거 못할 거 아니야 흔히 댐을 하면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에 발전 수력발전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다목적 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관리를 합니다 수력발전을 하면 이게 친환경 발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2010년도에 당시 조승수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세운 16개의 보에 수력발전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을 해달라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엔에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친환경 사업이다 다 인증받을 거다 유엔에서 녹색산업이다 녹색산업이다 네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못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았습니다 왜죠? 뭘 못했다고 했겠지 유엔에서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에 대해서 그 대비 생산되는 수력발전 용량이 심사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한 곳도 없다 한 곳도 없다 네 16개 모두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력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수멀되거나 그 수변 상태가 망가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친환경적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한 거죠 그러게요 이런 결과를 내놓고도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물에 잠겼고 네 녹조는 엄청나게 많고 아무튼 수력발전입니다 그 외에 우리 풍력발전기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무슨 공기를 담아두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린다고 하면 누군가가 죽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죠? 하늘에서 장풍을 그렇게 썼는데 네 그러고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갈량이 와도 안 된다 네 사실은 이 댐은 가장 큰 저희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 14개의 댐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갈량은 좋아할 거예요 거기까지 위에 군사를 불러드립니다 불화살을 거기씩 쏘면 되잖아요 등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표되었는가 제일 궁금했어요 누가? 왜? 지금? 그죠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어떤 과정화 결정이 결정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한국의 모든 정책들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기본계획 안에 딸린 수많은 하위계획들에 의거해서 법령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에만 존재했던 국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댐건설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만 개씩 박아놨겠죠 아 데미지 흔히 댐장기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댐 관리장기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건설을 포기했다 이거죠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그리고 있는 댐들을 잘 관리하겠다 충분하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짓지 않게 대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2018년에 국회 물관리 일원화 관련한 토론에서 환경부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이미 댐을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수와 치수 기반의 구축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라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똑똑해 보입니다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2018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슬슬 군불이 떼기 시작합니다 여름철 홍수 때마다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2024년 7월 17일 얼마 전에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가 단독 문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다면 충청권 올여름 수해 막았다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댐 건설이 기존까지 추진이 쭉 되어왔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올여름에 큰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댐을 지었다면 물나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뭘 원할지 알고 있어요 강남역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 역삼역의 댐을 건설해야죠 스타타워를 허물고 1억 톤 단위에 마포로 야구장을 가져가자 신곡보 관리를 잘했으면 잠실 야구장은 야구를 할 수 있었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토건을 하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고 박상현 기자는 그걸 받았었습니다 제가 1부를 좀 읽어볼게요 충남 청양에 계획됐다가 무산된 지천댐 일대에도 올해 홍수가 발생했다 지천댐은 총 저수량 2,100만 톤 홍수 조절량 400만 톤으로 계획됐다 8,9일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재방이 붕괴되고 주택 5채가 침수된 충남 부여도 지천댐의 영향권이다 부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물난리가 났다 만약 지천댐이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지천 수위를 낮추고 재방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 네 전문가 나와 정말 이건 고쳐야 될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주려 말하지 않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걸 2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들은 과로 열고 나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약간 혐의가 있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 지리 그리고 하천의 유역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거죠 어디에 저수지가 있고 어디에 재방이 있고 물은 어떻게 흘러가고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몇 명만 알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언뜻 들으면 비가 많이 왔는데 땜 재방이 없어서 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강훈주 책임연구원의 전제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전략이죠 여기 지도 지금 첨부된 거 보면 이 기사에 금강이 그려져 있는데 진짜 한국지리 시간에 제가 노트 필기할 때 금강이 이렇게 두 줄 찍찍 끄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시호자 네 사람 인자 법곡 저수지라든가 인근 국교 저수지가 관련이 된 공간들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지천하고 이건 전혀 다른 수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수해가 난 거는 지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서 금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거든요 아 댐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댐을 짓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류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물이 넘쳐서 이 피해가 났는데 이게 뭐 지천에 뭘 안 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명백히 팩트가 틀린 기사인 거죠 2부 이 기자님은 지난해에 또 이런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나자마자 환경단체들이 미호강 준설을 막은 탓이다라고 단독 보도를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곳의 보도를 통해서 미호강과 관련된 준설 작업은 도에서 게을리한 거다라고 이미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고의 원인이 재방을 불법으로 절개를 하고 공사를 해버린 업체와 감독하지 못한 지자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결론이 났죠 네 이게 농촌이나 상수원 지역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게 여기는 지하를 지나가는 차도고 도시잖아요 도시 네 그래서 물기를 막아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긴 있는데 그걸 똑바로 안 한 상태였는데 관에서 그걸 지금 기자가 뒤집어서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에 환경단체들이 등장을 해요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그 뭐랄까요 고수 언론 장기 계획이죠 환경단체 욕보이기 근데 사실 땜이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단체들이 땜 반대 투쟁을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 땜이 없어서 아 일주일 관리만 한다는데 이러면서 제가 요즘 그 읽은 기사들 중에 제일 인상적인 칼럼은 이거였어요 하마스는 지구인들의 생각보다 게으르다 외계인인가요 하마스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모든 친이스라엘 언론들이 하마스가 온 지구상에서 다 나쁜 짓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마스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다 조선일보는 되게 많은 환경단체들을 하마스처럼 봐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모든 공사를 방해하고 환경단체는 생각보다 부지런하지 않다 갑자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근거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증거가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환경부의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8월 5일에 땜 추진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께서 물어봐요 이 신규 땡 검설 계획이 국가 물관리와 관련된 최상위 계획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수립된 이런 물관리 기본계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극한 가뭄이라든가 물부족을 볼 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기본계획을 공무원이 지킬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 공무원이 엇나가서가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가 그 계획을 어기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현재 용인에 건설되거나 건설될 예정인 반도체 공장의 물수요, 물수요의 증가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별로 지킬 의지가 없다 아니 YTN에서 뉴스프로 중간에 PPL하게 돼 있습니까? 아까는 극한 가뭄 때문이라면서요? 자기 스폰서가 누군지 정확히 말하고 여기서 말라붙은 건 뭐? 램 램이 비가 안 와서 마르고 있어요 빨라 비틀어졌어요 SSD가 용인 반도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이걸 설정 신규댐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선정, 14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발표한 당일날 바로 양구 군수가 반대 입장문을 표명하러 여의도에 뛰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더 번듯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도 지지율 35%를 얻을 만큼 충분히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양구 군수는 지금 영웅이 됐을 거예요 정말 소식을 듣자마자 혈서를 쓸 기세로 지금 언론을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의 국민의힘의 서응원 양구 군수께서 정말 제일 먼저 갑자기 발끈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요 진짜 대박인 게 공천이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분이 나를 밟고 가라 땜은 못 찐다 대통령이 전화해도 못한다 안 돼요 안 돼 의회도 당연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했고요 단양군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단양 8경과 관련된 이 지역이 지역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고 이걸로 지금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다 수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단양군수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보다 이게 더 낫겠죠 그럼요 이 양반도 국민의힘입니다 정말 계곡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8월 8일에 발표하고 나서 정말 열흘도 안 돼서 환경부가 단양군에 갑니다 그래서 수자원 정책관하고 같이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지역 여론을 성취하겠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우려하시는 점이 뭔지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양군수 이장 주민 대표들이 앞에서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화할 생각이 1위라도 있었다면 청사 안에 모셔서 좋은 사진도 같이 찍고 했겠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너무 환대하는 게 아니면 꺼지라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지잖아요 지금 다른 몇몇 지역은 또 환영을 한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청양지천댐 역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수지 분석이라고 해서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향후에는 어떤 산업이 발전할 거고 어디는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어떻게 물을 관리하겠다라는 물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비용도 사실은 자기네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싯가? 땜이 따근발이었어 비용을 안 발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5년, 10년 뒤에 후속 취재하면서 예상 비용에 비해서 이만큼 더 들어갔다 비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서당형 때 그랬죠 머리를 쓴 거 아니에요 최초에 비용을 발표하지 말아야지 견적도 안 내줘요 네 견적 없습니다 당일발의 사업할 때 비교 견적서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없어요 근데 선입금인 건가요? 이게 땜이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에 빨리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아마 사실일 거예요 지금 내년에 완공되는 아까 두 개의 댐도 10년이 걸렸고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제일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댐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고 전략환경연양평가 해야 되고 환경연양평가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이 기간이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부의 계획을 들어보면 일단 댐 후보지들을 최종적으로 출연하겠다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출연한 다음에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걸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4개 중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14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설득 과정 이런 걸 고려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8월이 다 갔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발표하려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4, 5개월 만에 일단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각 댐별로 기본 구상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탈을 해야 되거든요 예탈을 하겠죠 예타는 기재부에서 KDI에서 열심히 하겠죠 그다음에는 예탈 통과했다고 하고 라고 하면 환경부가 주관으로 하는 기술적 검토를 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후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재부 관료들이 암묵적 동의를 해줬다면 예탈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500억 이하로 만들 수도 있죠 혹은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예타는 한 번 이번 정부 들어서 그 기준이 바뀐 적이 있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환경부 장관이 거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랑 전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 설득 과정 이게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장벽 이거 일단 주민을 대표한 군수들이 공천이고 뭐고 지금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수몰지구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그리고 누가 손들어줘요 그러면 왜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혹 가라 서명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본 겁니다 시간을 댕기고 싶어 할 거라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땜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도 해야 됩니다 이건 토목공사를 위한 기술적 조사인데요 지형 측량하는 거 수리수문 자료 분석하는 것 지질 토질 조사하는 거 방류에 따른 주변 영향 환경파괴 정도 수몰지역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땜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지 인근에 대한 보상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게 빨라야 2027년이 될 것으로 환경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뒤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평화롭다면 그때 윤석열 정권 퇴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빨리 뭘 박아놔야 지속적으로 해먹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건 신원식의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많이 땡겨야 되네요 그러면 한 1년은 땡겨서 다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타도 한 1년 걸릴 거고 예타는 조금 더 덜 걸리겠네요 땜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전략환경연합평가 환경연합평가도 이것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단계 모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다 따로 가지는군요 네 전략환경연합평가도 환경연합평가도 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설명회 공청회 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다 막 집어던지고 막 우우우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강행은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근데 2023년 7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뭐하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신규댐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아 킬러기제협파 사업의 신속성을 제거할 것 아니 주민의견 한 벤만 듣지 뭐 이런 거죠 김기현 내가 주민이다 울산에 김기현 의원은 역대 최고의 거수기 당대표잖아요 내려온 지령일 거예요 김기현이 하는 말은 위에서 지킨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재해 사업이니까 안 해도 돼 그리고 땜을 바로 짓겠어 이런 절차 한 1년 걸리는 절차들 좀 생략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의 발현이죠 근데 이건 이명박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역 공동체가 반목하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현재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적지 않은 국책사업 국직한 국책사업들은 이게 다 환경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 직접 대상자가 되는 주민들 우리 집 내 농토가 강제 수용당할 거야 라는 걸 뉴스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쉬쉬하고 몰래 몰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측량기사가 왔다 가더니 뉴스에 우리 집이 강제 수용당한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제주 제2공항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놔준다거나 현금을 뿌린다거나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준다거나 그 동네에 도로를 깔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금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이장단 해외연수 보내주는 일 이런 일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한다라는 단어를 국가는 국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돈을 뿌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버는 것도 혹은 이 대상이 되는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다 뇌물로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와 학산도에 해상풍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벌써 사업자들이 가구당 몇백만 원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마을에 관해 이미 에어컨이 다 끌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민들을 모아서 총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최종 결과에 이름 쓰고 성형하고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이 어쨌든 에어컨 꽂아줘서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승진하고 승진하면 왜냐하면 실적은 했으니 승진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돈으로 할 거예요 다 모든 사업을 흔히 사회 갈등을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원칙으로 얘기하는 게 정책의 수립 구상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의 소통하도록 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갈등의 증폭 방법을 흔히 주체 사업에서 DAD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일단 관료들 전문가 전문가들이 일단 앉아서 책상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땜 만들지 뭐 네 그리고 발표합니다 아 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디펜스를 합니다 그죠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디사이드, 어나운스, 디펜드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니네가 따라 반대에 돈 줍게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보상하는 방식이 전혀 아 그럼 땜에 여기에 있어서 당신들 의견을 반영할 게 어느 정도 수용할 게가 전혀 아니고 그쵸 결국 하는 건 결정해놓고 아 그러면 너네가 징징대니까 보상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 줄게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액으로 결정되거나 그러니까 수몰보상비를 얼마나 받을 거냐 그러면 누구네 집은 얼마 받을 거다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계속 짓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실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주 땜으로 인해서 수몰된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류문화적인 자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사 때도 아들이 안 온다 그리고 윗마을 아랫마을 다 갈라져서 서로 인사도 안 한다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 부안 방패장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마다 전부 다 그런 갈등과 상처만 남겼어요 가장 최근에는 강정마을 얘기를 제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평상시에 걱정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길게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환경론자든 아니든 물은 썩게 돼 있고 물은 자주 넘치게 돼 있고 강가 인근에서 원래 인간은 불악을 짓고 살아요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내요 농사를 짓는다면 특히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활 도전은 잠기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짓고자 하는 동안에 동네가 갈라져서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게 돼 있다 인간의 온몸에 다 나쁘다는 설명을 이번 시간에 드린 겁니다 우리 되게 바쁘겠는데 한 시간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와서 디테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주 책임연구원과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이디터와 유피디 물러갑니다 토요일에 배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오늘의 모든 вкус에서형을 만나요 여러분이의 수식으로 만나요 여러분이 오늘도 엔 menstruation хочу 그 alrededor으로 안됩니다 네 여러분의의 수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희는 이을때로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수식으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